야! 9대형! 너 세종시로 왔다는 게 무슨 소리야? 정부 종합청사가 이전하면서 세종시로 새로 유입된 인구가 많잖아 특히 1인 가구야 이 보험설계사한테 이만한 블루오션이 어딨어? 내가 누구야? 항상 9대형으로 이기는 9대형 아니야 누님들! Shall we dance? 안녕하세요,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그 작가님은 정부 청사에서 무슨 일 왔어? 옆집에 이제 작가 마음만 잡으면 누구세요? 분리수거 다시 하라고요 아, 누구세요? 주처요 아, 나가요! 나가! 시끄러우니까 밤에는 자제해주세요 저희도 나한테 왜 저래? 아, 죠, 나한테 왜 저래? 첫번째